우리 모노레일, 기차 타는 거야, 모노레일. 근데 아빠는 안 탈게. 왜요? 아빠는 무서워서. 맞아. 고소해포증. 나은 먼저 타.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안 무서워? 나은이랑 거누만? 아니, 거누도 누나 따라가줘. 나 거누랑 혼자 간다. 뒤로 가자, 뒤로. 둘만 탄다고요? 예약분을 닫는다. 진짜 닫네, 진짜. 아빠,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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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게. 어, 거누야. 거누야. 아빠 필요없대, 아빠 필요없대. 아니, 둘만 가도 돼, 진짜? 거누 진짜 가는 거야? 안 돼, 안 돼. 아빠야, 아니야. 거누야, 너는 못 가. 너는 아빠랑 있어야지. 이렇게. 짜잔. 놀이하고 있어요. 야, 너네 진짜 아빠 없어도 되겠어? 아빠. 짜잔. 야골이는 야골이 형.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됐다. 갑니다. 좋아, 아빠. 아, 이런 게 있구나. 되게 싸네. 좋아, 나 이거 너무 흔들리는데? 나은이는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아빤 무서워. 아빤 무서워. 전해줘요. 오. 잘했어. 이거 되게 많이 흔들린다. 어, 흔들려요? 저거 흔들려요. 어. 아빠랑 같이 앉아서 이쪽이 더 무거운가 봐, 그렇지? 나은이 쪽에 앉을까? 무게 중심 맞지. 지금 무게 맞추려고. 그걸로 쓰러지게 설계를 했습니까? 아, 이쪽 보고 싶대요. 뷰가 다르거든요. 무거워. 이쪽이 그럼 가운데 앉아. 아빠 거대기로. 중심에 앉아. 지금 무거워서 안 되겠어. 왜, 왜 아빠 무서워하게 가? 오. 녹댁하지 말고. 끝내주네요, 또. 아빠 무서워. 아빠 무서워하니까.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아? 아빠 건축하지 마. 나 안 있잖아. 건우도 있잖아. 무슨 냄새예요? 건우푸푸했나봐. 건우푸푸했나봐. 건우푸푸? 어떡해. 건우푸푸 안 했는데? 방구 냄새 나. 어? 그거 누구예요? 뭐죠? 나은이 푸푸했어, 안 했어? 봐봐. 어? 안 했네? 냄새 나. 아, 삼촌이 지금 푸푸했다고? 아, 근데 이거 진짜 무슨 냄새지? 무슨 냄새지? 아! 아이고, 설마. 은행 밟았네, 아빠. 아, 은행, 은행, 은행. 잘 못 밟으셨어. 은행이잖아. 네. 은행이잖아. 은행이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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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해? 도착했다. 도착했다. 도착했어? 응. 응. 안녕하십니까